릴라겜사 무도회장에서 날 고발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카멜리타의 표정은 정말 그냥 보기엔 아까울 정도였다니까요 안 좋게 받아들였나 보죠? 그누구도 감정을 농락당하는 건 원치 않죠 난 분명 아니죠 이바윤 딜라 인도에서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 데이트하지 않을래요? 홀리우드에서 춤도 추고 밤새도록 카레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죠 하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클라거코의 심장 반쪽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알아냈어요 법적으로 나는 영장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멋쟁이 의적이라면 도둑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입구로 안내하는 동안 너무 뒤처지지 말아요 여기는 경비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주 심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잘 알겠어요 입구로 나가야 돼요 또 한 번이나 붙이고 그래서 이빈에 도둑이 나의 도둑이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훈련하다고 한 번by 지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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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